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24년을 시작하면서 매년 진행되어지는 특별 새벽기도회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응답들을 또 확인하고 이 한해 성취될 말씀들을 미리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붙잡고 정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니다 우리의 발의 등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면서 이런 환경들 저런 환경들 만날 수 있고요 또 이런 조건과 저런 조건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황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은 그 어떤 조건과 상황과 문제가 문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갈수록 편리는 해집니다마는 영적으로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이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들입니다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의 뒷무대 후서 3장이나 마태곰 24장 25장 개수록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은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나아간다는 것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으로 어려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아니 그냥 살아갈 정도로 아니라 어려운 시대로 오히려 정복하는 살리는 힘들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 시간들 같지만은 그게 사실 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 그게 응답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말씀 붙잡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되어 있고 말씀 붙잡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씀 붙잡은 대로 지금 내가 말씀 붙잡는데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진다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말씀 붙잡는 것이 다죠 그래서 우리는 강단이 중요한 것이고 매주간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것들이 그게 다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계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누구에게 임하였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요하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를 행하는 요하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요하와 그 이름을 요호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다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이를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스 장로들을 초청해서 자기의 사익이 마지막 사익이라는 그런 결론들을 가지고 강곡하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4등의 20장에 나와요 앞으로 교회 안에 엄청난 이리대 같은 거짓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그게 거짓말로 미혹해하리라 말하면서 4등의 20장 32절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했어 그러면서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했어 다른 것에 부탁하는 게 아니라 말씀께 하나님의 말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했어 왜냐 마지막 때 분명히 악한 사단은 다른 그 어떤 현장들보다도 게시록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공격해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는데 그 공격해오는 교회의 사단의 공격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말씀께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취해 말씀 붙잡고 동행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마지막 때 어떤 혼란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영적인 어름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은약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 속에 들어갔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현장들을 아마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또 훌륭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짓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중요한 은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간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의 신약의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 어디냐 오순절 마가다락방 현장입니다 그게 최고의 현장이에요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에요 어떤 면에서 크게 모인 사람들은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당연히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그 은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다른 것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기도 속에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알았다는 말이고요 또 한편으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환경이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것도 모든 응답의 문제를 첨된 새로운 시작의 응답의 문제를 여시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실은 모든 문들이 다 열렸어요 그게 사도행경의 역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 너무 짧지 않습니까 해요 7일까지 진행되니까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짧죠 한 주간 시작한다는 한 주간 가진다는 짧으면 짧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집중하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집중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은약 붙잡고 그 은약이 항인되어지고 얼마만큼 집중하느냐 거기에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학방에 우리가 며칠 하자고 해서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끝마칠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자세히 보시면 한 열흘 말에 10일 만에 오순절의 성령 역사가 마가다학방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짜가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은약 붙잡고 집중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서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분들을 다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세요 하루에 시작하면서 매 특별 새벽 기도회마다 제가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의 내용이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이 내용입니다 매년마다 제가 첫 번째 새벽 기도 때 전달하는 메시지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이 한 해 또 결단하십시다 잘 안 되어진다 할 자로 괜찮아요 또 결단하십시다 올 한 해 매주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도전하리라 기도에 도전하리라 매일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많은 바쁜 일들 복잡한 일들도 많지만은 그 일들을 제쳐놓고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시작하고 결단하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매 주간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왜 주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것도 주일을 하루 한 주간에 맨 앞에 왜 허락하셨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일날 통해서 말씀 붙잡고 힘부터 얻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 시간시간마다 주시는 말씀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어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나아는 것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비밀을 정말 안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게 다입니다 정말 영적 세계 이번에 우리 원더 메시지에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영적인 기업이다 우리가 남길 축복은 영적인 작품이다 유산은 뭐냐 영적인 유산이다 참된 응담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이 다라는 결론들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한 해 시작하면서 새로운 결단들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뭘 하든지 여러분 여론 따라가지 마시고요 감정 따라 행동하지 마시고요 분위기 따라 나가지 마시고요 어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그저께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지고 성취시키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약으로 붙잡았는데 그 은약을 성취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최여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물론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한 해 우리가 기도자문으로 붙잡는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같이 정리하겠고 또 우리 전체 가능한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서 우리의 것으로 딱 기도자문으로 붙잡겠습니다마는 그 이제는 오늘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먼저 정말로 복음 속에 들어가야 해요 오직 그리스도 속에 먼저 들어가야 해요 오늘 로마스 1장 16절 17절 여러분 읽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수많은 핍박과 얼음들이 있었고 어떤 면에서 사회적인 단절도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고 심지어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사형까지 얼음을 당할 수 있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초대교회 당시였습니다 굉장히 멸시당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 운동한다는 그 자체가 망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복음 운동하는 그 자체가 망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대입니다 복음 운동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과 얼음을 당하고 사회적인 단절을 이루어지고 사형까지 내몰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도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칼과 총을 가진 로마를 살렸어 힘을 가진 로마를 살린 비밀이 딴 것에 있지 않았어 힘에는 힘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어요 중세시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막강한 천주교 사실 바울이 말한 이 부분들을 루터가 붙잡았어 루터가 갖고 나온 것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루터가 이 로마세 1장 17절을 붙잡았는데 그게 그 시대의 막강한 천주교를 살리게 되는 엄청난 축복의 힘이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보금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시간 지나고 지나면 다 소용없게 돼요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시간 지나면 결국 끝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금 속에 들어가서 한 것만은 영원한 것이 돼요 그래서 곤두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곤두교회에 말씀했잖아요 이 보금 안에 사는 모든 것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그러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곤두교회랑에서 바울이 편지 보내는 말입니다 보금 안에서 한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어요 이 땅에 하는 모든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애써서 물론 나름대로 성취욕은 있겠죠 그러나 지나로가 목표면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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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했어요 헛된 것입니다 보금 외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헛된 겁니다 그러나 보금 안에 사는 작은 것도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한 축복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시간 지나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정말로 오직 보금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금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예요 우리 후대들도 학교 현장에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사회 문화가 학교 문화가 그런 시대예요 보금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 전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보금을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진짜 보금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애가 힘이 없는 거예요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핍박 받으면서도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서도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금 때문에 받는 핍박 앞에 서는 것을 너무나 기쁨으로 이겼다 했어요 그게 사등기인 나와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가 보금 때문에 어름당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됐는가 그 사실을 초대교회는 기쁨으로 이겼다고 했어요 부끄러워하는 보금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장에 여러분은 정말로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므로 오직 의는 보금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왜 오직 보금이어야 하느냐 왜 오직 보금이어야 하느냐 여러분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죠 먼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주받은 순간에 구원은 받습니다 그래서 신분은 구원받는 순간에 바뀌어요 운명도 끝났어요 신분도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주받은 순간에 노력의 새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주받은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허감의 근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했어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겼어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운명은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남아있어요 영적인 상태는 남아있다니까요 우리의 응답은 어디서 되느냐 사실은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구원받는 순간에 신분과 운명은 끝났지만은 내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정말로 진실하게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내가 잘 알잖아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요 또 왜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체질들이 있습니다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40년 50년 복음 없이 살아왔다 그게 우리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 체질이 이런 체질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오직 복음 안되므로 말면 아마 저절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신비주의 열심을 내면 율법주의 뭔가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 이런 부분은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뿌리 내릴 수 있어요 사실 체질되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체질이 나오는 게 사실 우리 교회가 다락방 운동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 안에 모든 불의금을 수대시켰어요 심지어 야외에 가는 것도 가지 말라고 주일학교 소풍 가는 것도 가지 말라고 그리고 교인들이 모든 차들을 동원해서 훈련에 월인했어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복음의 능력들을 현장에서 누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복음 복음 이야기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복음을 그냥 덮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근본적인 각인과 뿌리와 체진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덮어 쓰고 있어요 제가 너무 제 자신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왜 이렇게 복음이 안 될까 말은 복음 복음 이야기하지만 내가 왜 모르겠어요 제 자신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음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결론은 아 나는 복음을 그냥 덮어 쓰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실 저는 어떤 면에서 그나마 우리 교회가 정말 달합보 운동 속에 모든 걸 수돕시키고 올인하면서 훈련 속에 갔던 그게 오늘 우리 성도들을 참된 전도자들로 현장에서 응답받는 유일성 응답받는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그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메시지도 사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로 목사님 강단의 메시지도 루 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뺏겨 살아있어요 교육자들에게 그대로 뺏겨 살아있어요 왜냐 지금까지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어떠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수돕시키고 올인하게 하신 거예요 그나마 그게 오늘 우리 하나 교회를 그나마 이렇게 복음운동하는 교회로 하늘 세우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체질들 있어요 우리도 모르니 내 안에 너무나 깊이 내려져 있는 체질 각인들 그러니까 결정충전하는 그게 인도를 받아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왜 오직 복음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오직 복음되지 않으면 미래 신앙생활 한다면서 여러분 실컷 고생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미래 실컷 복음 안 되면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 실컷 고생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후대에게 모델이 되기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저는 거구나 오히려 실패의 증인으로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델이 없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모델이 없어요 아 정말 멋있구나 이래서 응답받는구나 이게 교회를 숨기는 거구나 이제 안전한 우리 중직자 모든 분들 정말로 후대 앞에 모델이 되어주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죄에 묻히고 납니다 정말 우리의 미래 오직 복음만 되면 그렇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밥은 먹고 살겠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고생하다가 세상 심부름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후대들 앞에 모델이 되어주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제자로 서서 많은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이 축복된 삶을 하나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 사는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급격해서 살아가는 그 정도라면 우리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 정말로 오직 복음되면 우리의 미래는 뭐냐 나도 모르게 지나 놓고 보면 바울처럼 우리 주위에 많은 제자들이 남겨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면 더 갈수록 지나온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결국은 제자만 남게 될 거예요 제자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정말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지난 모든 과거들 걸어가는 걸음 속에 이런 정말로 후대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리고 왜 오직 그리스도 복음되어야 되느냐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어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어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단이 섰다고 할 때도 공격해 오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사단과의 싸움인 것을 말했어요 그 사단은 24시간 자지도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되어야 되요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한번 받아봅시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사단이 꺾여져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 24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니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결론 내려지면 24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복음 그리스도 하니까 24 안 되지 정말로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오직 되면 24 되게 돼 있어요 집중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나오는 응답이 뭡니까 그게 25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라는 말은 뭡니까 허감의 건세가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전도의 문이 열려졌다 다 열려지는 겁니다 결국은 전도의 문이 여러분 삶 속에 인생 속에 열려졌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문들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25예요 오직 그리스도 할 때 24 되게 돼 있고 24 속에 들어갈 때 25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면서 거기에 허감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작품을 남기는 삶이 되게 돼 있어요 작품을 남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을 놓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하나 여러분 정리하시고 분명히 한 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2024년 준비한 응답이 새로 있기 때문에 다른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을 허락하셨어 그러면 이 안에 응답하실 부분들을 특별히 집중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찾아내세요 이 안에 그것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려가시고요 모든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된 응답을 누려는 그 응답 속에 서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직 복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실제적인 복음의 증인들로 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의인은 정말 믿음으로 말명아 산다 이 일에 모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이 일에 모델되어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모델되어지는